구도 심지로서 중구입니다. 여러분 대구시 중구 같은 경우도 이런 표가 딱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됩니다. 20%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의 수성구도 20% 대구시 중구도 20%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같은 조작률을 사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대 대선에서 대구시 중구에서는 여러분들 문재인 후보에게 10%를 빼앗고 홍준표에게 10%를 빼앗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수성구에서는 9%, 1%를 빼앗던 것 같은 것 보이는데 한번 보시죠. 흥미로웁습니다. 네, 그렇네요. 수성구에는 안철수 후보에게 1%를 뽑고 홍준표에게 9%를 빼앗았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네요. 그런데 대구시 중구에서는 더 간단하게 안철수 후보 표는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고 홍준표의 10%를 빼앗아 버렸네요. 꼭 같은 현상이 부산 광역시에서 있었죠. 광역시에서도 10%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20%를 조작한 겁니다. 조작의 여러분들 바탕은 바로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입니다. 대구시 중구에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17,397명입니다. 이것이 10%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숫자가 좀 잘못됐을 것 같습니다. 이 17,000표가 아니고 이게 숫자가 좀 사전투표 숫자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10%는 이렇게 나오지 않죠.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이 발표 득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거죠.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조작된 표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작된 표수가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정당하지 못하게 그렇게 훔쳐간 표를 빼주게 되면 예상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969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문재인 후보가 실제로는 3,413표를 받은 거죠. 홍준표 후보는 빼앗긴 것을 대해줘야 예상 득표수, 진짜 득표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전자 득표수가 8,120표가 나온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실제로 얻었던 국민들이 던졌던 홍준표에게 줬던 8,120표 가운데서도 19%를 빼앗기게 됩니다. 큰 수치죠.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대구시 중구 사례에서는 일체 조작 프로그램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작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은 박서를 생각하시면 이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교를 발표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체의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제약했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면 10%가 나는 겁니다. 이건 조작인 겁니다. 100% 조작인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14% 납니다. 대구시 중구에는 보수적인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무려 여러분들 당일투표에서 52%를 줬습니다. 그런데 14% 빼앗아서 38%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짓을 한 거네요. 안철수 후보는 여러분들 1%를 빼앗겼으니까 0.14%, 13%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른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이 자료만 갖고 보더라도 뭡니까 2017년도 대통령선거는 거대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다른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완전히 별도의 여러분들 테이블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 중에서 당일투표의 후보별 득표수는 상대적으로 오염이 덜 됐습니다. 정상이다 이렇게 간주해도 관계없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비교하니까 금시의 이름 탄로가 나지 않습니까? 당일투표는 정상인데 사전투표는 비정상이니까 여러분 빨간색이 금시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조작했구나. 여기는 뭐죠? 정상과 정상을 비교하는 겁니다. 수정 후 사전투표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듬 말씀드렸지만 수정특표수는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표를 조작해서 훔친 것을 원상복귀, 원상회복을 시킨 그런 상태의 값을 우리가 바로 투표수 레벨에서 정하게 구한 다음에 그것을 다 합산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로 만들어낸 것이 수정특표수죠. 수정특표수가 지금 여러분들 바로 4번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3413표, 홍준표 후보는 8120표, 안철수 후보는 2347표입니다. 이 4번하고 1번을 비교해보기로 하면 엄청난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격차가 뭡니까? 조작의 차이인 거죠. 진짜는 3400표를 얻었는데 문재인 후보는 가짜는 조작을 해가 4900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홍준표 후보는 8100표를 얻었는데 여러분들 가짜로 표를 빼앗아서 6500표를 얻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장난질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당일투표 득표율과 수정우 사전투표수가 다 정상이니까 후보별 득표율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이 문재인 후보가 19%, 20% 홍준표 후보가 52%, 47%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좀 크네요. 여기에 오차가 5.2. 이것은 아마 당일투표율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을 것이기 때문에 대구는 당일투표율이 높아서 압성으로 홍준표 득표율 차이가 높습니다. 대구만의 특이한 현상입니다. 화끈하게 밀어줬네. 이거는 아주 예외적입니다. 대부분은 3%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대구는 홍준표에게 당일후보에서 크게 52%까지 밀어줬기 때문에 이 격차가 여러분들 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정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득표수하고 발표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단에 있는 이 수치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중앙선거관리대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 득표수 자료입니다. 여러분, 바로 위에 초록색이 뭐죠? 초록색이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작동시켜가지고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투표율을 적용해서 표를 빼앗은 것을 다 수정한 그리고 그것을 합산해서 구한 것이 수정득표수입니다. 두 개가 거의 일치합니다. 문재인 후보도 일치하고 다 일치합니다. 이것은 일어나기가 그렇게 쉬운 사건은 아닌데 대구시 중구의 투표소의 딱 절반이 사전 투표 선거인 수의 20%를 구할 때 그 수치가 절반 정도는 반올림 처리가 되고 절반 정도는 5 미만이 돼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두 개가 또 일치했기 때문에 숫자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다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다음입니다. 특히 시청자들에게 강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한 그런 제야 고수님이 붉은색을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맨 하단에는 예상 득표수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초록색은 수정 득표수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수정 득표수와 여러분, 예상 득표수 후보별 딱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 자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다 0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찾아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름 찾아낸 겁니다. 이게 이분의 최대의 개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발표 득표수는 엄청나게 오염이 되고 수정 득표수는 정상입니다. 정상과 비정상이 만나니까 뭐죠? 엄청나게 큰 오차가 나옵니다. 예상 득표수와 수정 득표수는 다 정상입니다.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이 소위 조작 프로그램으로 찾아낸 것이 엄청나게 정밀하다는 겁니다. 정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상을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렇습니다. 서울은 12%를 조작했고 부산은 20%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20%를 조작했습니다. 수성군은 문재인 10%, 홍준표 마이너스 9%, 안철수 마이너스 9% 조작했지만 중구는 더 간단하게 그냥 홍준표 마이너스 10%, 문재인 플러스 10%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거 조작을 한 사람들, 조작 프로그램을 작성한 사람들, 또 조작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제로 적용해서 표를 빼앗는 그런 실무작업을 진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정도까지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 거의 목줄까지 칼이 들어온 상태다. 아마 그렇게 이분들이 인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5년 전엔 2017년도 5구 대선 이야기를 왜 하냐 2022년도 3구 대선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분명히 드릴 말씀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는 동일한 조작 공식을 사용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그리고 승리에 필요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조작률 차이하고 권역별 조작률 격차만 조정하는 그런 선에서 아마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지방선거를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나 2017년 대통령선거를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오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떻습니까? 다 가짜인 겁니다. 권력을 다 훔친 겁니다. 2017년은 대통령 권력을 훔치고 2020년은 총선을 훔치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훔치려고 노력했지만 미수에 거쳤고 2022년도 3.9 대선에서는 아주 애숙하게 여러분들 그냥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사전투표 조작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사전투표는 크게 두 가지 엔진에 의해서 가동이 됩니다. 하나는 바로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되어 가지고 나오는 QR코드를 인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모든 작업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이 QR코드 사용을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조용한 걸 보니까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전산조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위조투표지 투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조투표지 투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은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고 개인 도장을 본인이 보관하게 되면 절대 위조투표지 못 만듭니다. 법을 위반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위반하고 결국은 선관위에서 찍인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전국에 뿌리기 때문에 이런 위조투표지 투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한 326만 표 이상 정도의 조작이 있었을 걸 보입니다. 사전투표에서만 당일투표에서는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까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326만 표 이상 정도의 조작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326만 표를 전부 다 투표함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당락을 결정하더라도 투표함에 꼭 맞는 투표지수가 투입될 수가 없습니다. 투표함에 투입될 그러니까 발표 따로 투표함의 개수 따로 온 겁니다. 따라서 0.73%의 격차가 발생해서 25만 표가 채 발생하지 않을 차이가 나지 않을 수는 불구하고 재검표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재검표를 요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은 투표함이 엉망일 거라 합니다. 법원들이 계속 증거 보전을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오건우 대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유성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정부의 10군데 투표함을 보전해서 재검표하자 이렇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법원에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질색이거든요. 투표함 까보면 완전히 천하가 뒤집힐 겁니다. 꼭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국의 최소 격차로 이룬한 것이 미추헐 어린가 가빈가에 남영희 후보하고 윤상현 후보 무소속 후보의 171표 차이가 나서 남영희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171표면 얼마나 억울하게 했습니까 4월 15일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4월 19일 날 재검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영희 후보가 그리고 4월 21일 날 포기하지 않습니까 남영희 후보가 재검표 요구하면서 아마 그 당의 순회부들은 엄청나게 놀랬을 겁니다. 바로 지시했겠죠. 재검표 하지 말라고. 재검표 하면 큰일 나니까 재검표를 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수가 맞지 않으니까 완전히 통을 다 갈아버렸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하면서 그래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 아닙니까 멀쩡한 당일 투표지도 다 갈아버렸죠. 왜 재검표장에서 이런 투표함을 까게 되면 한쪽은 여러분들 완전히 갈아 끼운 거고 한쪽은 그냥 무게를 눌려가지고 꾸불꾸불한 거면 표 금세 안 나겠습니까 그게 당일 투표까지 다 갈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재검표장에서 보는 투표지는 다 뭡니까 대부분 가짜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태에 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문제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참 시민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방송이 좀 더 널리 이렇게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